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오늘 조금 XRP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가져오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랭글로가 있는데 여러분 트랭글로를 아시나요 과거에 트랭글로가 리플사하고 보시면 3월 29일에 리플사의 지분을 리플사가 이 트랭글로의 지분을 40%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 문을 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트랭글로가 조만간 ODL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 나아 돌았었죠 그리고 지금 트랭글로 블로그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리플과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동남아 쪽에 이제 크로스벌드 페이먼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플과 이제 레벨업을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레벨업이 됐다 이런 얘기로 이제 소식을 알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4월 9일이죠 실제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3월 29일인데 트랭글로에서는 4월 9일에 언급을 했고요 트랭글로 홈페이지 가보시면 트랜스포밍 글로벌 페이먼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페이먼트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이고 앱이나 웹사이트나 여러가지 활용으로 인해서 해외 송금에 관련된 일을 동남아시아 쪽에 특별히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쪽에 송금로를 크게 뚫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랭글로라는 곳에서 오늘 트위터에서 글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글인 것 같고 또 우리에게 기대할 우리가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글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들과 핀테크의 어떤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을 되게 익사이팅한 어떤 것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리플렛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래서 결국 리플렛도 활용하고 블록체인도 활용하고 암호화폐 활용하는 것은 결국 암호화폐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XRP 잖아요 XRP 로딩 중이라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ODL의 활용성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시아 쪽에 아니면 아시아 어디 지역에 어디 지역이든 지금 트랭글로를 이용하면 이렇게 암호화폐 그 XRP 활용으로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제 직접 트랭글로에서 오늘 오늘 6시에 이렇게 미국 시간 미국 서부에 6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걸 올렸는데 너무 좀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XRP 정말 실제로 사용을 하냐 이게 정말 사용하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곳에서 벌써부터 지금 XRP 사용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사하고 리플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차트 흐름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여유 돈을 가지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XRP 사용도 증가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XRP 가치 그 가격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